1월 1일 오후 4시 2분에 일본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근해에서 규모 4.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유명한 기상 프로그램 기상 뉴스 앵커가 대화를 하면서 웃다가 1월 1일 4시 2분에 발생한 일본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근해에서의 규모 4.1 강진 발생 소식이 뜨자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지진 뉴스를 보도하는 모습이 일본 내에서 sns상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지진이 최근 심상치가 않습니다. 12월 30일에도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근해에서 규모 4.1과 4.6의 강진이 연속하여 두 번 발생을 했으며 근처의 요나구니섬 근처에서도 같은 날 12월 30일에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3일 전 12월 27일에도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근해에서 또 규모 4.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날인 12월 26일에는 미야코지마 근해에서 규모 4.8과 6.0의 강진이 또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근해의 지진을 살펴보면 12월 26일 지난주 일요일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근해에서의 규모 6.0의 강진 이후로 시작된 지진이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일본 오키나와를 강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2월 30일 일본 요나구니섬 근처의 규모 5.5의 강진도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불길한 시그널로 보입니다. 3년간의 데이터만 보더라도 요나구니에서 규모 5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 후에는 한 달 동안 진도 5 이상의 강진이 많았습니다. 작년 2021년 후쿠시마에서의 진도 6강의 강진과 12월 야마나시의 진도 5약과 와카야마현의 진도 5약 그리고 도카라엘도의 진도 5강은 모두 요나구니 섬에서 규모 5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 한 달에 발생한 강진들입니다. 9월에 일어난 이시가와현의 진도 5약 이외의 모든 진도 5의 강진은 모두 요나구니 섬에서 규모 5 이상의 강진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1월 3일 초승달을 전후로 한 강진과 1월 달 한 달 동안에는 강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동일본대 지진 발생 전에도 요나구니 섬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과 이오지마의 연속 3번의 지진 그리고 도리시마의 지진과 오가사와라제도의 신발 지진 그리고 이상 진력이 발생했습니다. 10년 뒤인 2021년에도 동일본대 지진 발생 전과 마찬가지에 오가사와라제도 신발 지진과 이오지마의 두 번의 지진 그리고 도리시마의 지진과 요나구니 섬에서의 규모 5 이상의 지진과 이상 진력 그리고 도카라엘도 군발 지진 발생과 함께 발생한 한국 제주도 근처의 강진 등이 안 좋은 시그널로 보입니다. 과거의 지진들을 보면 겨울에서 봄의 강진들이 많았습니다. 1월은 한시나와치대 지진이 있었고 2월은 작년에 후쿠시마에서의 진도 6강 그리고 3월은 동일본대 지진 4월은 구마모토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또한 12월 21일에 일본 내각부에서 강진에 대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12월 21일에 일본 내각부에서 일본해구와 쿠리레구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강도 9.0 이상의 최대급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최대 19만 9천명이 사망한다는 피해 상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